안녕하세요. 저희는 퀸비캔들에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폴세에요. 주식회사 폴세의 진현미 교육실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주로 디퓨저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우리 몸에 이롭게 쓸 수 있는 바디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타회사와 차별화되는 것들이 아로마테라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게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고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상품들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루트캔들이라는 제품인데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보통은 캔들을 만들 때 파라핀이라든지 지혜모가 되어 있는 왁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캔들은 벌집에서 추출한 비즈 왁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이왁스라든지 팜왁스라든지 식물성 왁스들로 블렌딩되어 있는 루트캔들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브클링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아로마테라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연 제품으로 만들어진 디퓨저들도 많이 있고요. 감사합니다.